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시댁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재주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개천해서 용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은 뒷전이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작고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돈을 많이 버니 좋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전 월급쟁이였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매번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자기들끼리 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갈 거라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거라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돈 잘 벌면 모의 집구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 얼마나 쏘다니는데 진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의심해 봐야 된다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맞아 내가 봐도 여자 생긴 거 같더라고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사랑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그래 요즘 남자들만 여자 끼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 바람도 뭐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지 단을 거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요즘 배드민턴이며 산악회며 모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그 중에 반은 불륜모임이래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 가지고 재미 엄청 본다잖아 어머 진짜 이 인간도 모임 엄청 다니는데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민수 엄마도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서 건강도 챙기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래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거 민수 엄마뿐일 걸 우리도 다 모임에서 남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살잖아 안 그러면 못살아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습을 하지만 바람 필 줄 하나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도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보니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크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인사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침일 있을 때 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버스가 도착해서 멈췄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오르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A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다들 다른 길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요?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거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의 이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말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 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운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 덜하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 예약을 해놓고 같이 막걸리에 전을 먹었어요 산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걸리 한 잔 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에 대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 파악해야 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서 이렇게 놀러 외박을 한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였어요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을 오르러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정연 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 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커서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한참을 깊숙한 쪽으로 오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정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 건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랑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해봤어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 씨 저는 완전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 술 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산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인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어요 아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먹는 거예요 아우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연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입을 맞춰왔고 저는 성훈 씨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다들 술 먹고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팔베개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웬일로 집에 있대? 놀러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밌던데 나도 이제 바깥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맘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콧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닌다 다짐을 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성훈 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놈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외박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이랑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아줌마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여태 살면서 남한테 패 안 끼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죄가 많은 여자였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남편과 큰딸을 잃었거든요 그날 제가 수박이 먹고 싶다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전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며 수박 좀 사다 달라고 칭얼거렸죠 그러니 남편은 딱 봐도 예민해 보이는 저를 달래며 알겠어 내가 시장 가서 최고로 맛있는 수박 사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고 저보고 편하게 쉬고 있으라며 큰 딸도 데리고 나갔죠 그렇게 시장에 간다고 나갔던 남편과 제 딸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딸한테 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였는데 신호위반을 하던 택시가 두 사람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부딪히면서 인명사고를 내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마어마했지만 제 큰 딸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두 동강 나는 느낌이었죠 저희 큰 딸은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낳은 아주 소중한 딸아이였어 근데 속 없는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빚도 못 보고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죄인이 맞았죠 그리고 제가 더욱 죄책감이 들었던 게 소방대원이 당시 사고 현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 옆에는 커다란 수박 한 통과 딸이 좋아하는 메론맛 아이스크림이 널부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옥죄어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남편과 딸의 장례를 같이 치러야 했고 문상을 온 조문객들은 다들 절 보며 막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가은 악담과 막말을 퍼부으며 내 남편도 모자라 내 새끼까지 그리 잡아먹었냐 내가 말로 에미가 맞아? 근데 에미라는 사람이 자식 편에 잡아먹냐고? 얘 긴 말 필요 없고 나는 너 같은 마귀한테 내 손자 절대 못 맡긴다 그러니까 뱃속에 애 태어나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행여나 내 손자한테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말하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더 괴로웠어요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한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내 애를 어머님한테 드려야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질을 키며 저를 어찌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아였던 터라 남편 가족들이 다들 저한테 막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고요 저는 혼자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게 저와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제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딸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두 사람을 보내줘야 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어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뜬 눈으로 3일을 보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저는 곧장 제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야 설거지라도 하면서 벌면 됐고 남편 앞으로 집과 재산이 조금 있었기에 출산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애가 없을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했었는데 수익률이 꽤 좋아서 그때 재산을 좀 불려놨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 나이가 서른한 살이었는데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구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 혼자 출산을 했고 이 세상에 나와 의 아들 둘 뿐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절 보며 속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어요 저 또한 이런 아들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남들한테 아빠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키웠죠 낮에는 식당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밤엔 부업으로 핸드폰 부품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힘 닿을 때마다 남편이 생전에 벌어둔 돈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을 했죠 IMF 때 조금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17살 때였을 거예요 한밤 중에 누군가 문을 막 두들겨 대길래 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온 줄 알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에 있는 돋보기로 얼굴을 확인하니 저랑 같이 일하는 친한 식당 언니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딸이랑 같이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문을 열어줬고 이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언니 얼굴은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니 그 언니가 경호가 지금 우리 집 아저씨 때문에 난리 났다 어디서 사고 치고 와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딸 데리고 나온 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야지 경호야 너무 미안한데 며칠만 며칠만 우리 딸 좀 내가 데리고 있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인간 잠잠해지는 대로 우리 민경이 데리러 올게라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니가 제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와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도와준 10년 지기 아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애들끼리도 서로 잘 알았고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민경이는 걱정 말라고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했던 언니는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한테 딸만 남겨둔 채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니 딸 민경이는 지 아빠가 학교에 찾아올까 봐 그게 무서워 고등학교 1년을 남긴 채 자퇴를 했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민경이는 저 대신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고 제가 하는 부업도 본인이 하겠다며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아줌마한테 너무 죄송해 이런 거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민경이를 제 아들과 똑같이 키웠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좋은데 데리고 가도 똑같이 데려가곤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도 이런 제게 딸같이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한 번은 절 보며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엄마는 날 버리고 갔는데 아줌마는 날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났어요 먼저 간 제 딸이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 제 모습에 민경이도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민경이에게 제 딸의 모습이 보였고 민경이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판단할 나이가 되면 내가 엄마가 되어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입양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저희 아들과 민경이가 서로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두 살 많은 민경이에게 고백을 했다는데 이미 제가 눈치를 챘을 땐 둘이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태 1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 결혼을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민경이가 20살이 되자마자 쇼핑몰 운영하는 곳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와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이나 신발, 악세서리 같은 걸 팔겠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물건 사입하는 돈을 제가 조금 보태줬어요 그 아이를 믿었기에 선뜻 도움을 주었고 정말 다행히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은 보탬이 되었는데 제가 아들 대학 학비 마련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릴 때도 민경이가 저 대신 저희 아들 학비를 내주곤 했는데 그걸 3번이나 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 갚겠다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여유 생길 때마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 민경이가 손사래를 치며 아줌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아줌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을 버는데도 분가하지 않고 굳이 저희랑 같이 살겠다며 10년 동안 같이 산 아이였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소소한 결혼식을 올렸고 집에서 분가시켰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집이 갑자기 썰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풍요로웠고 딸이 떠난 뒤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아들이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힘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행복을 하늘에서 질투라도 하듯이 또다시 제게 견디지 못할 시연을 주었는데 저희 아들마저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것도 교통사고로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있을까 싶었고 내가 진짜 마귀가 맞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희 며느리는 거의 실신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들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며느리가 걱정이 됐고 혹여나 나쁜 생각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근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 아직 창창한 나인데 제 앞길 막으시려는 거세요? 아님 그동안 저 키워준 값 받으시오고 하는 거세요? 그거 아니면 이제 서로 그만 만나요 영영 끊고 살자고요 라고 하는데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두 번 다시 며느리를 찾지도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정말로 혼자가 되었고 혼자만 사는 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도 어찌어찌 살아가더라고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졸려오면 잠에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휴무를 맞아 가족들이 잠든 납골당에 가게 되었어요 먼저 남편과 딸이 있는 곳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니 거기 납골당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들이 있는 곳을 구석구석 닫고 문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아래칸 쪽에 있는데 몸까지 숙여가며 닫고 계시길래 너무 고마운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 아이고 아주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 아들이 있는 곳에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몸만 웅크리며 거기만 닫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고 그 아주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머니 아니 왜 그러고 계셔요? 라고 하니 순식간에 일어나 저를 밀치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고 저희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3년 만에 보게 된 며느리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끌어안으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리웠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심 반복하는데 전 그런 며느리에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니폼은 왜 입고 있냐고 하니 며느리가 아주 힘겹게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지난 3년간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실 준수씨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 친엄마가 날 찾아왔었어 13년 만인가 14년 만에 날 찾아온 거지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돈 많이 번 거 다 아니까 나 돈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 고하니까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 독촉장이 막 오는데 그때부터 휘청하기 시작했어 준수씨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준수씨가 그렇게 된 거야 나한텐 준수씨도 없고 빚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사하 엄마한테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 여태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빚까지 같이 떠안기해 엄마 성격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당연히 같이 해결하자고 할 텐데 나 차마 그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서 엄마한테 그런 모진 소리하고 떠난 거야 미안해 엄마라며 우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며느리한테 힘든 일이 있었는지도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며느리 원망만 하기 바빴네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냐고 했어요 너나 나나 남은 가족이라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납골당 근처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했죠 근데 그동안 저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다가 그날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지 남편 얼굴 매일같이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일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내려앉던지 이제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엄마 저 엄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라고 하길래 무슨 부탁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 진짜로 엄마 딸 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진짜 엄마 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본인을 수양딸로 입양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랑 나랑은 이미 엄마와 딸 같은 사이인데 굳이 입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라고 하니 느리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마 저 1년 전에 대장암 일기 진단받고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한 상태예요 다행히 전이는 없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일상생활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고생해서 벌어둔 이거 만약에 내가 세상 떠나게 된다면 이 돈이 다 내 친엄마한테 갈 텐데 나 그거 억울해서 못 볼 거 같더라고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바로 친엄마한테 상속이 된다는데 친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모를까? 그러니까 내 친엄마 대신 어머님이 내 엄마가 돼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의 암 소식에 또 한 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전 이런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게 항상 엄마라고 불러줬던 며느리가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